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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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나를 하고 싶어. 돌려야겠다. 아이 돌물 안 해도 돌라. 팀을 위해서 제가 탈락자. 제가 탈락. 저를 탈락 지켜주세요. 그래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저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나 둘 셋 유재석. 음악이 뭐지. 저도 이거 썰면 왜 그러는데. 앉아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뭘 하게 될까. 런닝맨 대 정글의 법칙. 런닝맨 대 정글의 법칙. 우리 팀에서 잃겠어. 2번 이겼다고 믿어요 정말. 그리고 너 그림자지니까 앉아. 그리고 우리 노예 2명 왜 안와. 오해라. 왠지. 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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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닝맨 대 정글의 법칙. 서바이벌 레이스. 오해라. 진짜. 달인을. 잘 찾아가. 잘 찾아가. 잘 찾아가. 잘 찾아가. 아주 지고맞냐. 했구나 너 정말. 정말. 야. 찾아가. 지고맞아. 심리전인지 몰라. 심리전이구나 심리전. 모두가 달인이 돼서 연기를 하시는데. 진짜는 딱 한 명만 있는 거죠. 연기에 도전하는 팀은. 그 여섯 명 중에 진짜 한 명이 안 들키게 연기를 잘해주시면. 그래요. 됐어 됐어. 이기는 거고.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데. 진짜 잘해. 정답. 정답. 연기를 안 하고 있는 팀은 그 당연히 진짜 한 명을 찾으면 되겠죠. 어 뭐지. 썰매이다 썰매. 여기서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썰매. 이거 가져올라고. 이거 뭐라고. 첫 번째 종목이에요 런닝맨 팀이 할. 여배우의 달인이 뭐예요. 여배우의 달인. 여배우의 달인. 여배우의 달인. 여배우의 달인. 여섯 분이. 모두.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십니다. 근데 이 중 실제로 통화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인 거죠. 나머지는 모두. 가짜로 통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찾기 쉽겠는데. 아 나 티 확 나는데 어떡하지. 왜 우리 뭐 그런 거 잘하잖아. 형이 많이 해봤잖아. 형은. 형은. 여배우 한 분하고 전화하는 거야. 진짜 여배우와 통화를 하는 거예요? 진짜 여배우? 진짜 여배우? 여배우야? 누구지? 누구랑. 지효영 씨. 석준은 못하고. 게리 형 못하고. 석준은 못하고. 석준은 못하고. 석준은 못하고. 아 진짜 이분이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아니 왜 이렇게 바꾸신 거니까. 아니 왜 이렇게 바꾸신 거니까. 이 정도. 나 잘 알았는데. 본지는 오래됐지만... 친한 동생인데. 아니. 나도 잘 몰라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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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긴. 형은 더 안 먹었어요. 진짜. 누구야? 저번에 남았을 때 나왔어. 진짜? 저번에 남았을 때 나왔어. 왜 안 남았을 때 나오셨지? 그럼요, 그럼요. 지금 나와요. 이렇게 통화하시다가... 아유, 그렇게 하시고! 아니, 요즘 뭐 하시는 거예요? 정진이 형, 전화 끊으세요. 아유, 그래도. 전화 끊으세요. 우리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제 얘기를 좀 들어가세요. 다 지냈어? 그러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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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봐도 오빠 이상하다. 아니, 진짜 괜찮으면 내가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냥 조금 얘기하면은 돼요.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조금만 버텨주시면 돼요. 아니, 그래서. 언제... 야, 너 1개 오면 너 끝나지 거야. 누군지 알아? 어. 일단 넘어갔어, 넘어갔어. 에이! 자, 방송. 밥이랑 한번 먹자. 지금 촬영 중이세요. 할 얘기 없으면. 우리 촬영 중이지. 당연히. 우리 만국. 진짜. 진짜. 진짜 형. 진짜. 아니에요. 아까 분명 그랬거든. 여기에 못하신다. 아니, 법은 알아. 법은 이해한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니까. 나오지라니까요. 사람 심리적으로. 자신이 없어. 아니, 그래도 잘할게요. 자, 죄송해요. 저쪽에서 빠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니, 내가 지금. 깜짝 놀라고. 영화요?